100번 중에 100번은 강조하고 싶을 만큼 제가 예뻐지는데 정말 크게 기여를 한 외모에 대한 컴플렉스가 한창 심했을 때 OO 연습을 시작했어요 주변에서도 점점 더 예뻐진다는 소리를 듣고 요게 바로 아주 중요한 포인트다 환영합니다 여기는 미닝 채널 미닝이에요 마이닝들 오늘은요 약간 이런 얘기를 제 입으로 해도 괜찮은지 잘 모르겠는데 아니 뭐 다른 얘기 필요 없이 비포 사진 보실게요 저 진짜 지금 굉장히 괜찮아지지 않았어요? 주변에서도 그런 소리를 좀 듣기도 하고 저도 조금 그렇게 생각을 하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야금야금 예뻐지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출발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고 가장 먼저 이게 얼굴형 관리가 될 수도 있는 바로바로 붓기 관리하기입니다 너무 디테일하게 얼굴형 관리에 대한 얘기를 하자면 너무 얘기가 길어질 것 같아서 붓기 관리를 대표적으로 가지고 와봤는데요 여러분 저는 진짜 얼굴이 잘 붓는 편이에요 무조건 아침에 일어나면 부어요 그래서 촬영도 최대한 저녁에 하는 편이고 그렇답니다 어쨌든 얼굴 스트레칭을 해줘요 너무 추해가지고 자세하게 보여드리기가 조금 부끄럽기는 한데 아의 이, 오, 우를 엄청나게 크게 해주는데요 그럼으로써 얼굴 근육을 사정없이 풀어주는 거예요 얼굴을 눈동자도 열고 근육을 다 써준다는 느낌으로 아, 에, 그리고 이는 엄청나게 웃어요 눈까지 이 이렇게 웃으려고 오 도 열어주고 오, 오 할 때는 이목구비가 다 중앙으로 모인다는 느낌으로 오, 이런 식으로 해줍니다 이것도 진짜 효과 좋아요 그리고 이제 직접적인 마사지를 해주는데요 이런저런 괄사들 이용하고 있기는 한데 최근에 되게 잘 쓰는 거 쉬모먼트의 브이 리프팅 롤러 크림 요즘에 이거 진짜 진짜 잘 쓰고 있어요 이거 요즘에 되게 핫하잖아요 일단 사용하기에 너무 편해가지고 그리고 외출하기 전에 후루룩 괄사 마사지 해주기에 되게 좋더라고요 여기에는 크림이 들어있고 여기에는 롤러 괄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짜면 여기에 크림이 나오면서 그걸로 이렇게 롤링을 하면서 마사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완전 신박하죠? 이런 괄사 같은 거 할 때 오일 같은 걸 바르는 거를 저는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 끈적거리는 그 오일리한 느낌을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근데 이거는 딱 이 크림이 수분이랑 유분 딱 적절하게 들어가 있는 느낌이고 금방 날아간다거나 너무 얼굴에 잔여감이 막 남지가 않아서 그런 면에서도 진짜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들어있는 성분 자체가 탄력 개선이랑 라인 정리 이런 거에 도움이 되는 그런 성분들이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걸로 마사지 해주면 되게 시원해요 이 롤러가 엄청 시원해가지고 그 쿨링감과 함께 마사지를 해주니까 더 붓기가 빨리 빠지는 느낌? 여러분들 외출하기 전에 너무너무 바빠서 뭐 마사지고 뭐고 할 시간이 없는데 붓기는 빼야겠다라고 한다면 여기 있죠 목 여기 여기 근육 부분이 있거든요 여기를 풀어주면 붓기 빠지는데 도움이 되거든요 쭉 타고 승모근까지 해주는 편이에요 그리고 아 오늘은 조금 시간이 된다 하면은 크게 한 네 부위로 나눠서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여기 턱 라인 있죠 여기를 먼저 조져주고 광대 밑에 여기 있죠 여기 부분 그리고 광대랑 같이 여기를 조져줍니다 눈가하면서 관자놀이까지 같이 가줘요 눈썹 부분 있죠 여기를 또 열심히 조져줍니다 그러면서 눈가 붓기도 빼줘요 진짜 이렇게 해주면 너무 효과 좋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먹는 것들이 있는데 진짜 오늘은 절대 부으면 안 돼 이런 날들 있죠 중요한 날들 전날에는 일단 무조건 이걸 먹어줘요 생활 약속의 기분 전환 저는 이거 알파 플러스거든요 꾸준히 구매를 해가지고 관리할 때 먹어주고 있는 템이에요 이걸 먹으면은 이제 나트륨을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줘가지고 덜 붓게 해주는 거거든요 이걸 먹으면은 확실히 다음날 덜 부어요 매일매일 먹으면은 더 좋기는 하지만 아무래도 또 가격대가 있다 보니까 매일 챙겨 먹진 않고 좀 중요한 날 위주로 좀 먹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종류가 되게 많거든요 붓기에 도움 주는 거는 똑같고 조금 더 추가적으로 들어가나 안 들어가냐의 차이에요 이거는 차전 잡히가 좀 많이 들어가 있는 이런 제품이고요 야식 같은 거 좋아하시고 짠 음식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진짜 필수템이지 않을까 앞에 말했던 그런 것들을 해주면서 저는 이 친구를 마셔주는데요 파지티브 호텔의 지중해 그린민트 이거 먹어줍니다 제가 이거는 부승관 선생님 손민주 했을 때 처음 먹어봤던 템이었는데 너무 효과를 봐가지고 애용하고 있는 제품이에요 진짜 이거 먹으면은 평소보다 붓기가 조금 더 빨리 빠지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물에다가 이렇게 타먹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맛없다는 평이 진짜 많은데 저는 모르겠어요 좀 맛있었거든요 그냥 녹차에다가 약간 레몬을 탄 거 같은? 저는 완전 괜찮았어요 저 이렇게 뭐 타먹는 거 맛없으면 진짜 안 먹거든요 붓기 빼는데 짱이야 여러분 그거 아시죠? 피부만 좋아도 피부에 탄력만 있어도 훨씬 예뻐 보이면서 젊어 보이는 거 피부관리 여러분들 너무 중요합니다 저는 진짜 피부관리랑 꼼꼼한 스킨케어는 그냥 일상처럼 해오고 있는데요 근데 사실 한 살 한 살 먹으면서 더 열심히 해주고 있어요 왜냐면요 정말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잠깐만 눈물난다 20대 초반이랑 지금은 너무 달라요 진짜 시간이 지날수록 피부가 더 건조해지고 탄력이 떨어지는 게 촉감이든 유관이든 스스로 너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얼굴에 바르는 것뿐만 아니라 먹는 건강기능식품으로도 챙겨야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피부탄력 보습을 채우는데 필수적으로 많이들 챙겨 먹는 제품이 바로 콜라겐인 거 같아요 이거는 이너비 콜렉티브 콜라겐이거든요 제가 이거를 정말 꾸준히 먹고 있어요 제 주변에서도 이거 먹고 효과를 봤다는 지인들이 꽤 있어가지고 진짜 궁금했거든요 근데 진짜 솔직히 이거 먹는다고 내가 진짜 실제로 딱 느껴질 정도로 차이가 있을까 싶기는 했거든요 근데 제가 열심히 먹어보니까 차이가 있는 거 같더라고요 진짜 신기했어 피부가 뭔가 이렇게 탱탱하지 않다던가 건조하고 막 이런 느낌이 정말 전보다 덜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잠깐만요 들으면서 20대인데 굳이 콜라겐을 꼭 챙겨 먹어야 돼? 나이 더 먹고 그때 가서 챙기면 되지 않나?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시죠? 저도 완전 예전에는 그런 생각을 했었죠 콜라겐이요 여러분 20대부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감소를 한다고 해요 근데 그 감소한 게 다시 채워지거나 하는 게 아니라서 꼭 섭취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제 더 노화가 될수록 더 빠르게 콜라겐이 감소한다고 하니까 우리 20대부터 챙겨서 먹어줘야겠죠 어떤 콜라겐이 좋을까요? 하신다면 이게 여러분 그냥 콜라겐이 아니라 CJ 선생님들이 직접 연구하고 개발한 개별 인정용 소재인 콜렉티브 콜라겐 펩타이드로 만들어졌다고 해요 이게 콜라겐이랑 엘라스틴을 배합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 선생님들 이제 엘라스틴이 좀 생소하신 분들 많으시죠?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콜라겐이 피부 표피 진피가 있으면 피부 진피층에서 가장 많이 함유가 된 단백질 성분이고요 엘라스틴은 콜라겐들이 이렇게 잘 붙어 있을 수 있도록 탄탄하게 연결을 해주는 역할을 하는 탄성 단백질이에요 그래가지고 피부 겉과 속을 탄력 있게 채우기 위해서는 콜라겐이랑 엘라스틴을 적절한 비율로 배합된 형태로 먹는 게 중요하대요 그러니까 콜라겐한테 엘라스틴은 필수적으로 필요한 요소라는 거죠 근데 이 이너비 콜렉티브 콜라겐이 콜라겐이랑 엘라스틴을 적절한 비율로 배합된 형태로 만든 거예요 사람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평균적으로 진피층에서 콜라겐과 엘라스틴이 약 94 대 6의 비율로 되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요 비율 그대로 피부 세포와 동일한 구조인 94 대 6의 비율로 배합된 형태의 콜라겐이라고 하더라고요 적절한 비율로 콜라겐과 엘라스틴을 배합을 했다 요게 바로 아주 중요한 포인트다 그리고 요 제품이 식약처로부터 피부 기능성을 인증받은 프랑스산 기능성 콜라겐을 사용했다고 해요 딱 요렇게 프랑스산이다라고 오픈을 해놔가지고 뭔가 좀 더 신뢰가 가는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제품 구매할 때 원산지 확인을 하는 것처럼 건강기능식품도 요렇게 원산지를 챙겨주는 게 좋겠죠? 그리고 요 제품의 주 원료인 콜렉티브 콜라겐 펩타이드 원료는 인체조금 시험도 다 거쳤어요 피부 탄력, 피부 진피, 5mm 깊이 보습 개선이 확인이 되었다고 하고요 요즘에 여러분 진짜 팔이고 볼이고 너무 건조하지 않아요? 근데 요게 섭취 4주 후에 피부 볼이랑 팔, 보습 개선도 확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먹을 때 3알씩 먹어주면 돼요 그래서 하루에 3알씩 3알이면 너무 많다라고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비린내가 올라오거나 그러지 않아가지고 목넘김이 불편하다든지 뭐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저는 원래 요런 거 알 형태로 먹는 거를 굉장히 선호하는 사람이어서 그냥 너무 편했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저 같은 경우에 진짜 이 친구 챙겨 먹으면서 얼굴 피부 속 건조가 줄어드는 게 느껴졌고요 진짜 피부 안쪽이 차오르는 듯한 그런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리고 또 제가 느꼈던 게 제가 바디로션을 안 바르면은 몸이 건조하다는 게 즉각적으로 막 느껴져요 건조한 게 너무 심할 때는 막 엄청 간지럽고 각질도 엄청 일어나고요 막 그러거든요 근데 똑같이 바디로션을 안 발라도 그런 느낌이 덜하더라고요 이런 면에서 진짜 효과를 확 느껴가지고 그리고 이게 기능성 콜라겐 뿐만 아니라 피부 건강에 도움을 주는 황산화, 비타민C, 비오틴, 판토텐산도 들어가 있다고 해요 그냥 들어간 것도 아니고 1일 권장량이 100% 함유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피부 건강 뿐만 아니라 몸까지 아주 건강해지겠어요 여러분들 이거 지금 할인 행사 진행하고 있다고 하니까 꼭 참고를 해주시고요 저도 계속 챙겨 먹어야 되니까 할인할 때 쟁여놔야겠어요 할인은 못 참지 여러분들 입술에 막 각질 있고 트고 이러면 엄청 아파 보이는 거 아시죠? 그만큼 저는 립 관리가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입술이 진짜 건조한 사람이라서 수시로 립밤을 엄청 발라주고요 자기 전, 메이크업 하기 전 무조건 발라줍니다 그래서 요즘에 진짜 립밤 잘 쓰는 거 뮤드 립 마스크예요 이거 요즘에 진짜 잘 쓰고 있어요 영업당해가지고 구매를 한 건데 지금 진짜 얼마 안 남았죠 막 끈적거리거나 입술이 너무 답답하다거나 이러지도 않고 그냥 보습감이 너무 좋아서 저는 그냥 이거 계속 평소에 수시로 발라주는 편이에요 자기 전에 진짜 이거 듬뿍 바르고 자면 다음날 입술이 굉장히 맨들맨들맨들하고 각질도 이렇게 나와 있는 거를 볼 수가 있고 메이크업 하기 전에 이 친구를 또 듬뿍 올려주고 딱 립 메이크업 하기 전에 닦아주면 각질도 이렇게 벗겨져 나오면서 깔끔한 입술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이 제품을 추천했던 게 이게 최근에 대용량이 나왔거든요 이거 다 쓰면 그거 쓸 건데 대용량이 나와주니까 너무 좋잖아 나 엄청 듬뿍듬뿍 쓴단 말이야 우리 선생님들도 저처럼 수시로 바르지는 못하더라도 하기 전, 메이크업 하기 전에는 꼭 립밤 발라주는 거 그리고 다음은 여러분들 머릿결 관리입니다 여러분 진짜 머릿결만 좋아도 사람 자체가 굉장히 깔끔해 보이고 난정해 보이고 그러거든요 파마나 염색 같은 거 자주 하시는 분들은 진짜 잔머리 같은 거 막 이렇게 부시시하게 되는 거 뭔지 아시죠 머릿결 관리 너무너무 필수예요 제가 진짜 탈색 염색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머릿결 관리에 굉장히 진심이거든요 일단 첫 번째 저는 빗질 습관부터 다른데요 이거는 붙임머리 했을 때부터 생기게 된 습관이에요 아래쪽이 진짜 머리가 잘 끊긴단 말이에요 아래쪽을 먼저 엉킨 거를 풀어주면서 이렇게 매끄럽게 해주고 점점 이렇게 올라가면서 빗질을 해주는 편이에요 이렇게 해주면 머리카락이 끊기는 게 훨씬 덜하거든요 이런 작은 습관이 중요한 거 아시죠 그리고 헤어 제품은 진짜 추천하고 싶은 게 많아가지고 그거는 뭐 따로 영상을 만드는 게 좋을 것 같고 머릿결 좋아 보일 수 있는 에센스 딱 하나 추천을 해드릴게요 언오브의 실크오일 에센스 이거 진짜 잘 쓰고 있어요 근본적인 모발이 건강해지도록 해주는 것도 있지만 머릿결이 좀 더 찰랑찰랑 거려 보이는 거 지금 그런 거 필요하잖아요 딱 그런 템으로 추천을 해요 저는 이거 어떻게 사용하냐면 머리 감고 나서 젖은 모발에다가 한 두부 펌핑 정도 해주고 머리에 전체적으로 싹 발라줘요 머리가 한 반 정도 말랐을 때 모발 끝 위주로 발라줍니다 그리고 또 머리를 말려주고 마무리로 한 번 더 마른 모발에다가 발라줘요 막 윤기나면서 찰랑거리는 그런 머릿결이 되거든요 막 떡지면서 윤기나는 그런 개기림 같은 거 그런 거 아니고요 그리고 여러분 다음입니다 표정 인상이에요 제가 예뻐지는데 정말 크게 기여를 한 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금도 컴플렉스가 없는 거는 아니지만 외모에 대한 컴플렉스가 한창 심했을 때 강대가 이렇게 튀어나와 있고 앞강대 옆강대 뭐 다 있어요? 그리고 어릴 때부터 치아가 좀 못생겼어요 이게 교정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야 약간 라미네이트 해야 되는 그런 못생긴 치아 모양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가 되게 컴플렉스라서 웃게 되더라도 이렇게 입을 가리고 웃는다든지 웃으면서 사진 찍는 날이 정말 없어요 웃더라도 어떻게 웃냐면 치아가 최대한 보이지 않게 광대가 최대한 안 올라가게 하면서도 약간 이렇게 웃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이런 거를 극복을 해야 된다 내 광대 사랑해 줄 거야 라는 느낌으로 웃는 연습을 시작을 했어요 진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어떻게 생기더라도 가장 아름답고 예쁜 얼굴은 웃는 얼굴이다 진짜 웃는 것만큼 예쁜 얼굴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진짜 요즘에는 웃는 거 예쁘다는 소리도 정말 많이 듣고 웃으면서 프로필 사진을 찍는 거를 저는 너무 좋아하고요 제 웃는 모습이 좋거든요 웃는 연습을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웃을 때 그냥 입꼬리만 땡기는 게 아니라 광대까지 같이 땡기려고 노력을 해요 광대까지 같이 이렇게 싹 올리는 이 연습을 정말 많이 했어요 거기에다가 눈은 뜨고 있으면 안 되겠죠 눈의 힘은 최대한 풀어주고 눈의 힘을 풀어주면서 이렇게 눈도 같이 웃으려고 이런 소리를 내야 잘 돼요 이런 소리를 내면서 그러다 보니까 제 인상 자체도 되게 좋아졌거든요 예전에는 가만히 무표정으로 있으면 다가가기 힘들다 차가워 보인다 이런 말을 진짜 많이 들었는데 요즘에는 그런 말을 정말 아예 안 듣거든요 그럼으로써 좀 인상 자체가 변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사실 동시에 마인드적인 것도 굉장히 작용을 했겠죠 컴플렉스를 너무 컴플렉스라고 막 부여잡지 않으려고 지금도 이거는 뭐 해나가는 과정에 있어요 아예 컴플렉스를 다 벗어나지는 못했고요 그리고 다음은요 퍼스널 컬러 진단받는 거예요 저는 이제 제 정확한 퍼스널 컬러도 알고 공부도 했었으니까 더 확실하게 보여요 그 사람의 퍼스널 컬러에 맞는 옷과 그런 메이크업 컬러를 사용을 했을 때 그 사람이 안색이 훨씬 더 좋아 보이고 훨씬 더 예뻐 보인다는 게 정말 정말 눈에 보여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제 퍼스널 컬러에 굉장히 잘 맞는 옷을 입고 나온 건데요 물론 제가 이렇다고 해서 맨날 비슷한 컬러의 옷을 입는 거는 아니에요 근데 대신에 그 각 워스트는 정말 최대한 피하려는 편이고 오늘 정말 예뻐 보여 할 때 뭐 증명사진을 찍는다든지 중요한 자리에 나간다든지 데이트를 나간다든지 뭐 그런 상황들 저한테 맞는 옷을 입고 나가게 되더라고요 제대로 진단을 받으시면 진짜 실생활에 되게 유용하게 쓰일 수가 있다는 거 그리고 마지막은 얼굴 분석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저는 진짜 제 얼굴에 대해서 관심이 많거든요 근데 저는 그럴 수밖에 없죠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편집하면서 허구한 날 보는 게 제 얼굴이거든요 정말 제 장점과 단점이 그렇게 잘 보일 수가 없어요 사진 말고 동영상으로 자기 얼굴을 좀 이렇게 입체적으로 들여다보는 거 그런 것도 굉장히 또 팁이 될 수 있겠지만 그게 조금 어렵다 한다면 거울을 진짜 많이 보는 것만으로도 저는 도움이 되더라고요 저는 평소에 진짜 거울 많이 보거든요 그리고 또 요즘에는 그런 레어리님이나 셜록뷰티 그런 얼굴 분석에 대한 유튜브 영상도 요즘에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채널의 영상들도 정말 많이 참고를 하고요 그리고 저는 저랑 비슷한 얼굴형 아니면 제가 갖고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연예인이나 유튜버들을 많이 참고를 하는 편이에요 저분들은 어떻게 메이크업을 하고 특히 헤어스타일링 있죠 어떤 헤어스타일링으로 이런 점을 커벌하고 장점을 더 부각시키는지 그래서 저도 그러면서 그런 헤어스타일의 변화가 꽤 있었어요 그리고 메이크업도 진짜 변화가 많았는데 제가 메이크업 학원을 다니면서 더 한층 그런 면에서 업그레이드가 됐거든요 이런 얘기까지 여기서 다 하기에는 너무 길어질 것 같고 나중에 또 제가 그런 얼굴 여백 많은 사람의 그런 메이크업 팁 같은 거 따로 영상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요목조목 뜯어보는 거 내 얼굴에 대해서 근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거는 컴플렉스를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내 장점을 더 찾는 거에 더 집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컴플렉스에 너무 과도하게 집중을 하기 시작하면 정신적으로도 너무 스트레스 받거든요 그래서 다 겪어봤습니다 자 요렇게 오늘 야금야금 예뻐지는 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다 얘기하지 못했던 것들도 많고 더 추천하고 싶은 제품들도 많았었는데 나중에 또 차차 다른 영상으로 풀어보도록 하고요 어쨌든 오늘 영상도 보러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그럼 우리 오늘도 안녕